승준아 봐봐 이게 딱 포모라인이잖아 아 반칙 쓰네? 시스 왜 이러고 있나봐 그냥 이거는 볼 것도 없어 이 비둘야 그냥 굴려 놓으면 득점 자 네 착도 좀 걸어주셨는데 착도요? 이 말씀 속에 응어리가 막 져있나봐요 솔직히 좀 열불이 터지시나봐 분함을 조금이라도 삭히려면 몇 대 가지고 오셨어요? 저는 이제 세 장 봤죠 세 장 가지고 오셨구나 그냥 삭 안 있었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야 7점 정도 나 진짜 근데 이거는 내 쿠션에 모든 눈빛이 있는 쿠션에서 잘 쳐야돼 나만 배워야돼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하나 둘 다이빵하시지 와 이거 야 그래 일곱 개 왜냐면 지금 쿠션 두 개를 그 음악이 15분에서 20분 치는데 아니 이건 공이 하나 먹긴 해 공 그 하나 때문에 안 될 거 같아 그런가? 여기서 증명해서 볼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쳐야 공이 작죠 없네 조금 더 작아요 스몰 사이즈로 할까? 근데 내가 조금 세게 쐈으면 틱딱 듣겠다 근데 얘는 잘 봐라 앞뒤도 안 출려고 일단 원래 이 싸가지 이렇게 준다? 그럼 나는? 원래 똘똘하게? 이게 안 빠져 왜 근데? 잘 다 가르치고 있냐고 아니 근본이라는 게 없는 걸까? 상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못 쳐요 나는 못 쳐요 선생님 나는 못 쳐요 됐어 이 새끼가 당구 왕잖아 부드럽게 굴려돌리기를 하라고요 같이 파이팅! 헤어링! 파이팅! 헤어링! 헤어링! 아니 공이 막 다 떠준다니까? 포지션 플레이 해버려 본능적으로! 파이팅 하자 파이팅! 와 미쳤다 파이팅! 아니 너 왜 이렇게 그게 아닌데 애 공이 작아! 잘 친다 나 인정하기 싫은데 너 잘 쳐 나 그래서 그런게 부시고 싶거든? 너 오늘 좀 다치잖아 아니 너 오늘 조금 파이팅하자 민망산 자벌레들이 그런거 있어 효자 술 마셔 가서 진짜 열 나도 그래 나도 나도 이만 그런게 아니라 오 씨 화면 보면 진짜 고맙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사진 도둑맞았어 아니야 이거 잘 쳤어 그래도 비슷하게 봤어 사실 심지영이 이런 공을 줬어 진짜 신기한 공이다 이렇게 타야돼 이렇게 타야돼 그렇지 두 오 와 길어진다고? 와 이렇게 쉽지 않게 내가 진짜 나오네 오 됐.. 아 됐어 어 됐을 겁니다 됐어 됐어 오늘 이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흐흐흐 어 아 아 아 왜 아 공 이상한가 아 너 개잘치 네 새끼 내가 당신 인정해 너도 나 좀 인정해줘라 짜 짜 짜 짜 딱 내가 이거 대대 10점에서 15점 왔다갔다 하는 대대 센터를 줘야겠다 난 이거 대대 한 20점 정도 이렇게 해서 돼지 양반 파이어 쿠션 양반 행구완 통화 줘 나 어떻게 쳐 아 씨 승준아 봐봐 이거 딱 포멀 라인이잖아 아 반칙 쓰네 시스템 외우고 있나봐 형 이거는 볼 것도 없어 이 기술이야 그냥 돌려놓으면 득점 진짜다 야 뭐야 이 새끼 시스템 배경 다 외운다 공이 이만큼만 봤으면 지랄 지랄 라인지 안녕하세요 형 와 진짜 실력은 오늘 운으로 치는 새끼들 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그냥 취소할게 나는 5점을 도둑맞았어 그냥 취소한다고 빼라고 난 이게 돼 뭐래 뭐라는 거야 이거 빠지면 괜찮아요 신고합니다 좀 대신하는 것 봐 또 치고 싶은데 아까 못 먹었거든요 어 혹시 자존심이 밥 먹여준인가 그냥 뒤돌아치면 1점을 먹는 거 잡도를 때리는 건데 그 거를 그 거를 상관없어 어디서든 만나면 우리는 어디서든 만나면 우리는 우리는 아 진짜 알았다 우린 깨달았다 이제 결대로 칠게 결대로 어 결대로 치면 되잖아 삭 어 이걸 왜 이제야 깨달았냐 근데 잘 친 게 맞아 너무 잘 쳤어 그렇다 이거 정스 빠지죠 이게 뭐야 이런 형한테 어떻게 있어 네가 조뱅크인데 바로 깔 뻔했다 신고 정스 정스 양심 진짜 개 시 구데기다 진현아 어머나 정부를 신게 아니지 어머나 아 아 길어 군바닥에 올리실 칠 거 아닌데 어떻게 역량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 코너로 쳐보는 진심으로 하는 거 어 이건데 별대로 치면 다 있는 공들인데 어 아 시우야 뭐하니 하 망고는 진짜 모르겠다 여유롭게 쳤는데 왜 이렇게 고치지 마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아 생각 안 하고 생각 하고 치면 안 들어가 안 하고 치면 안 들어가 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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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못 치자 지영아 진짜 우선은 지영아 너 적합해 지영아 너 적합해 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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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맨이니? 아 정체야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말랬다 열심히 해봐라 고기는 했는데 노 내가 해봐라 쭉 오게 됐네 쭉 오게 됐네 쭉 오게 됐네 지영아 누울 때 보고 눕자 아니 친구 같으나 대답해 친구야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지 에이 몽뚜아래 하나 건사시켜 주시면 més3에서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 보고 치라는 이야기야 계속 외쳐 계속 외쳐 딱 푸르냐? 아따! 모르냐고! 이게 닫힌 거 같아. 천천히 빠진 거 같아. 오! 이게 한 개야. 쫙! 쫙! 동농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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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하니! 천낙 훔치면서! 진짜 천낙 훔치는 새끼한테 왜 줬지 내가! 나 이거 딱 천낙 훔치세요 선생님! 기대하지 말고 꺼주세요! 72시간 안에 뜨세요 제발. 아프만. 이 짓입니다. 배제앱으로 치면 들어가잖아. 마지막 공부야. 마지막 공부야. 마지막. 기대하지 마. 이게 막 들어갈까? 아니면 약속으로 싹 빠질까? 기대하지 말라고. 혹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습니까? 오늘 한 마디. 어차피 비용신 아이가 어떻게 저이 개. 비용신 같은 새끼야. 센쳐벌. 마무리. 적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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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된 거야? 안 된 거야? 된 거야? 안 된 거야? 맞습니다. 적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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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는 씨X. 나도 그렇게 도둑 빠졌다고 진심으로 여러분. 많이 안 돼. 열 터빠. 염마 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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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이 새끼야. 일단 끝까지 해봅시다. 운이 없었다. 오케이. 열심히 하면 이긴다 진영아. 오케이. 화이팅. 내일 뵙겠습니다. 죽인다 진짜. 쿠션 연습할게요 여러분. 가만 왔어 조금 왔어 조금 왔어.